그 집 앞으로 오세요. 그 집 앞이 어딨냐고요? 안산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입니다. 2월 8일 오후 4시 미기 신년회가 있어요. 다시 2월 8일 오후 4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에서 만나요.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뷔페 식사도 함께하고 이런 잔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보세요. 보세요. 공연도 보시고 뷔페 식사도 하시는 게 단돈 5만원입니다. 싸다. 그리고 정말 멋진 가수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 함께하는 스페셜 게스트 타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놀러오시기 바래요. 만나요. 그 집 앞! 아니 그 집 안에서 만나요. 그 집은 안산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입니다. 2월 8일 오후 4시 미리 예매하셔야 돼요. 미리요? 미리 2월 8일 4시 4시부터 6시까지는 미기와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고요. 공연 다 보시고 난 후에 자유롭게 맛있게 뷔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안산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한양대 안산 에리카 캠퍼스 안에 있고요. 주차장은 넉넉하니까 차량으로 오셔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지하철 4호선이 닿습니다. 4호선 한대 앞 역에서 하차하시는 경우 2번 출구로 나와서 광장 흥단보도 앞에서 게스트하우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하차하시는 경우 10번 또는 3102번 버스에 승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에리카 컨벤션이 게스트하우스랑 같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공연 이벤트 뷔페 식사까지 싹 다 해서 5만원 와우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싸다. 자 배 채우고 마음 채우고 다 채우러 오시기 바래요. 3, 4, 5, 5 손에 손잡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래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회비를 입금하신 후에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입금자명하고 인원수를 꼭 적어서 010-2353-77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입금이 확인되면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 문자를 당일날 현장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입장권과 교환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짜잔! 이날은 미기 공연뿐만 아니라요. 아주 멋진 분들과도 함께합니다. 그 집 앞! 우후! 미기에게 그 집 앞을 하사하신 촛불잔치의 주인공 이재성님! 7080의 스타! 권아들의 곽종봉님! 그리고 홍성 셀럽이죠. 미스트롯 공소원님!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애창곡 나팔방님! 뮤지컬 배우 찬소리의 주인공 현서님! 이렇게 멋진 가수분들 외에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가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존경하는 이헌이 PD님! 함께 하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는 내가 접수한다! 축제 전문 MC! 출동 도널드가 간다! MC 도널드! 그리고 플레이사운드 프로듀서팀! 작곡 프로듀서팀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가인씨, 혼자씨, 기타 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홍진영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요즘 대세 가수들의 모든 곡을 이분들이 작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요즘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프로듀서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무대 인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풍성하게 꾸며지는 미기 신년회입니다. 안 오시면 안 되겠죠? 2월 8일 오후 4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만나요! 미리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서 어서 서둘러주세요. 우리 만나요! I love you!